무토와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무토와 기토라고 하는 것에 차이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무토는 건토, 기토라고 하는 것은 습토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무토는 건토로서 물기를 머금고 있지 않는 그런 흙을 말하는 것이고, 기토라고 하는 것은 습기를, 물기를 머금고 있는 그런 흙이죠. 지지로 흙을, 토를 보게 되면 진술, 축, 미, 토가 이렇게 있게 되겠죠. 그래서 진술토는 양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축미토는 음토에 해당이 되겠죠. 진중 본기는 무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술토도 무토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진술토는 양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축토는 본기가 기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미토도 그 본기는 기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진술은 양토고, 충미는 음토입니다. 이렇게 음양을 나눌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혹은 진술토와 축토는 습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진술토와 축토는 습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미토와 슬토는 마른 땅에 해당이 된다고 정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굳이 뭐 건토와 습토를 나누느냐. 그죠. 그냥 흑임은 되지 않느냐. 뭐하러 그렇게 건토와 습토를 나누느냐. 물론 나누는데, 나누는데 실익이 있으니까 나누겠죠. 몇 가지 건토라서 좋은 점이 있고, 건토라서 나쁜 점이 있을 수 있고, 습토라서 나쁜 점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요. 예를 들어서 건토와 습토를 나누는 첫 번째 실익. 뭐냐면, 첫 번째 실익, 금을 생할 수 있느냐를 놓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금을 생할 수 있느냐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조토는 생금불릉이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어요. 마른 땅은, 마른 땅은 금을 생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뭐, 인묘월이든, 사오미월이든, 경금이나 신금 내지는 무토일간이, 다른 일간들도 마찬가지에요. 토가 왕했을 때, 그 왕한토를 설계를 해야 되는데, 금으로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마른 땅, 마른 땅 가지고는 금을 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젖은 땅, 습기를 머금고 있어야 금을 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데에서, 건토냐, 습토냐의 어떤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놓고 봤을 때는, 재방을 할 수 있느냐, 임수가 왕했을 때, 재방을 할 수 있느냐에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해수와 같다고 했고요. 임수는 대해수, 큰 바다라든가, 큰 강이라든가, 큰 호수라든가, 이런 큰 물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이 왕하게 되면, 요동을 치고 충분한다고 했죠. 충분지성이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임수를 제방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습도 가지고는 임수를 제방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고요. 건토라야, 건토라야. 건토라야 임수를 제방할 수 있다. 이렇게 놓고 한번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놓고 보지 말고, 임수가, 원령, 해월이든, 좌우리든 상관이 없겠죠. 임수가 이렇게 있을 때, 임수가 있다고 놓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론 습도이긴 하지만, 습도라서 재방도 할 수 없지만, 음토라고 하는 것은 습리, 물기를 머금고 있는 진흙과 같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기토 가지고는 임수를 제방하는 공력이 거의 없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고요. 기토가 임수를 보게 되면 이거는 사수 동류가 될 수가 있겠죠. 물론 임수 입장에서 기토로 보게 되면, 제방을 깔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토가 임수를 탁 임시키는 그런 안 좋은 역할도,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해야 되는데, 맑고 깨끗해야 되는데, 이것이 맑고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임수를 제방하는 것은 기토가 아니라 기토가 아니라 무토로서 제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지로 진술축미토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진토가 있다. 진토가 있는데 임수가 왕이에요. 그러면 청간으로 무토라든가 기토가 없을 때는 지지에 있는 흙으로 용신을 취해서 임수를 제방해야 되는데, 이 진토라고 하는 것은 습기를 머금고 있는 흙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지에서 자수를 본다든가, 이렇게 자수를 본다든가, 아니면 다른 해수가 있다든가, 아니면 신금을 본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진토라고 하는 것이 신자진, 이렇게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그냥 이것도 사수동류 되는 것 같이, 그냥 진흙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토 같은 경우는 임수를 제방할 수 있는 공력이 없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이해되시겠죠? 마찬가지로 축토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축토 가지고는 얘를 제방할 수 있는 공력은 없습니다. 오히려 임수가 왕량했을 때는 오히려 무토가 투출해서 무토로서 제방해야 되는 것이지, 축중에 있는 기토 가지고는 임수를 제방할 수 없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죠. 오히려 임수가 왕했을 때 술토 가지고는 제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술토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건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술토는 건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왕토인 무토와 같은 것이잖아요. 술에 해당되는 것은 무토죠. 건토이면서. 그래서 능이 진토를 써서 임수를 제방할 수 있다고 놓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임수를 제방할 수 있는 것은 청간으로는 무토, 건토인 무토고, 지지로는 건토인 술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진토 같은 경우는 약간 아리까리한 것이 뭐냐면, 물론 진중의 봉기가 무토이기 때문에, 사주 자체가 좀 건조하다고 하면 진중 무토로서 제방할 수가 있게 되는데, 사주 자체가 건조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임수가 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임수가 약했을 때 굳이 무토로서 제방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임수를 제방할 수 있는 것은 건토라야 가능한 것이고, 그것도 콕 집어서 말하자면, 무토, 지지로는 술토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다음으로 생육의 공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육의 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만물이 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냥 일반적인 흙으로 놓고 보자고요. 자, 작물을 심던, 배추를 심던, 아니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오이를 심던 간에, 마른 땅에다가는, 마른 땅에다가는 씨앗을 뿌려봤자, 씨앗을 뿌려봤자, 싹이 발화가 되지 않잖아요. 그죠? 적당히 흙 속에 물기가 있어야, 씨앗이 물기를 머금고, 발화가 돼서 새싹도 띄우고, 줄기도 자라나게 되고, 그다음에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게 되는 건데, 조토인 미토, 술토, 부토 같은 경우는 마른 땅이란 말이죠. 이런 데에서는 씨앗을 뿌릴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기다 씨앗을 뿌린다고 하는 것은, 별도로 수가 있어서 이 마른 땅을 윤택하고 촉촉하게 해야지만, 마른 땅에다 씨앗을 뿌리고 곡식을 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기토라든가, 지지로 축토라든가, 아니면 지지로 진토 같은 경우, 특히 진토 같은 경우는 진중의 개수와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물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곡식을 심는다고 하더라도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진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술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성향이 약간 달라요. 왜냐하면 술토라고 하는 것은 마르고 건조한 땅이면서, 술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의 끝자락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술일주와 갑진일주를 놓고 봤을 때는, 갑술일주인 사람들이 되게 보면 성향이 약간 무미건조하고, 거칠고 약간 투박하고 온정히 약간 좀 인정머리가 없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갑목이 술에 뿌리를 둬야 되는데, 나무 뿌리를 내리는 흙이 어떻게 돼요? 물기가 없어서 물기가 없어서 건조하게 되니까 나무가 어떻게 돼요? 시들게 되겠죠. 반면에 갑진일주를 놓고 보게 되면, 갑목이 진에 뿌리를 줄 수가 있어요. 통근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진안에는 개수라고 하는 인성이 있어서, 갑목의 뿌리와 줄기를 충분히 윤택하게 할 수 있게 되니까, 갑목이 거기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갑술일주에 비해서 갑진일주의 사람들은 되게 원정도 있고, 사람한테 베풀 수 있는 여력도 있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또 갑목이 4월이나 5월, 을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염멸할 때 태어났을 때, 무토, 술토, 미토가 있게 되면, 여름에 마른 땅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갑목이 4월이나 5월에 태어났는데, 기토, 습토이지만, 청간이긴 하지만, 지지로 진도, 술, 축토가 있다고 하면, 갑목에 그 안에 물기가 있기 때문에, 뿌리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육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가 되겠네요. 네 번째가 됐을 때, 이거는 뭐냐면, 화가 염렬했을 때, 또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관이든 상관이 없어요. 4월이나 5월 같은 경우에, 지지로 화국을 이루고, 병정화가 투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굉장히 사주국세가 조혈해지죠. 한여름에 겁나게 날씨가 4,50도 이상 올라갔는데, 숲기가 없어서 굉장히 건조한 날씨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 옐로우스톤 같은 데가 그런다면서요. 기온 자체가 4,50도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그쪽 지방을 지나갈 때, 차에 에어컨이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차 위에 본넷에다가, 계란을 풀어놓으면, 계란이 다 익어버린다. 라고 하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곳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와 같은 경우에, 기토가 있게 되면, 기토라든가, 축토라든가, 아니면 진토가 있게 되면, 그 왕한 열기를, 습토이기 때문에, 왕한 열기를 빨아들여서, 빨아들여서, 열기를 식혀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만은, 조토인, 마른 건토인, 무토 라든가, 미토 라든가, 술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 염려라는 것을, 화해의 기운을 설기는 한다고 하지만은, 그 열기를 식혀주는 공룡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열기를 축장시킨다고죠. 그 열기를 가두어 둬서, 오히려, 그 열기를 더 오래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쉬운 말로, 이런 곳이죠. 대장간이라든가, 용광로 같은 거 보면은, 그 뜨거운 샘물, 뜨거운 열기를 가둬두기 위해서, 쇠로 싸기보다는, 흙 가지고, 흙 벽돌을 싸가지고, 그 안에다가, 불을 지피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열기를 녹지 않고, 그 열기를 다 가다둘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쇠로 하게 되면, 쇠가 녹아 버릴 수 있겠죠. 그다음에, 쇠물을 녹여서, 어떤 틀을 만들어서, 주물을 부어 가지고, 어떤 기물을 만들 때도, 그 틀을 흙으로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건 건토겠죠. 그걸 잘 다져 가지고, 그렇게 열기를 담아두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열기를 식혀주는 역할은 아니고, 그 열기를 약간 가두어 둔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4, 5월 같은 경우, 화가 왕할 때, 무토가 있거나, 술토가 있게 되면, 오히려 건조함이 더 가중되잖아요. 그죠? 습토가, 기토라든가, 축토, 진토가 있게 되면, 습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안에 있는, 생물이라든가, 식물이라든가, 동물들은 그래도, 살 수가 있게 되는데, 무토 같은 경우, 완전히 땅바닥에, 물기가 하나도 없이, 다 갈라져서, 없어진 것이죠. 그러한 차이가, 습토냐, 따라서, 이렇게 4가지 정도, 물론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차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냥, 뭐, 습토는 어떻고, 습토는 어떻느냐,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권토는 권토로서의 장점, 단점이 있는 것이고요. 습토는 습토로서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